301호, 정신이 들어요? 괜찮아요? 미안해요. 네? 다시요. 미안해요. 바다까지 갔는데 회 한 접시 때려먹었어야 되는데. 지금 회가 문제야? 좀 어때요? 어지럽고 매스껍긴 하네요. 마취가 덜 깨서 그래요. 토하려면 토해요. 그 정도는 아니고. 밤새 여기 있었어요? 그럼 환자 넣고 도망가?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해? 진작부터 아팠을텐데 그러고 돌아다니고. 좀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큰일날 뻔했대요. 어떻게 진짜. 무슨 정신에 운전했는지 몰라. 나 죽을까봐 걱정했어요? 나 죽을까봐요. 면었다고 운전 처음 했단 말이에요. 어쨌거나 둘 다 살았으면 됐죠 뭐. 깡 한 번 알아줘야 돼. 깡식이. 아버님껜 연락 안 해도 돼요? 꼴랑 맹장 가지고. 나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아저씨. 싸웠어요? 한예술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? 네. 좀 이따 병실 옮길 거예요. 그럼 환자분 소변량 체크해 주시고. 가스 나오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가스 나올 때까지 금식이에요. 그거를 왜 내려놔요. 소변 체크하래요. 가스도. 돌겠네. 이러다 볼 걸 못 볼 걸 다 보이겠네. 못 볼 걸 좀 보게요 어디. 왜 그래요. 아 뭘요. 환자가 이상한 생각하고 그래.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. 아니 저. 아니 저. 웃기지 좀 말아요. 괜찮아요? 좀 더 자요?